후- 하! 아이고 욕보형님 100만원 미션까지 아이 감사합니다 반드시 가야죠 가야죠 도전! 시발 왜이래 아이 좀 뭐 할라고 하면 왜이래 아 이거 레이저 뽑아야 된다 고소 저퍼 팔협치시오 지면 죽겠습니다 형님 목숨 걸고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X됐다 어둠의 듀얼리스트 8협치 왔죠 나가 이새끼야 저포로 간다 저이저단 해야될 듯 저포레이저 이거 저포먹어야돼 포이저단 해야돼 피배구승 뛰어내린단 마인드 이렇게 낭떠러지에서 게임하는거야 저포가 맞아 레이저 두개 뽑는것도 중요한데 레이저 하나보다 저포로 애들 패는게 저포가 어감이 좋잖아 포가 들어가잖아 마지막 끝글자에 포가 원래 명문이잖아 아 도장 두개 진짜 근본 센즈인가 스페리가 아니었으면 졌어 스페리를 칠 Atlet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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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다운터다에 메카 뜨면 어떻게 되지 버려야되나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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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을 쓴채 죽지 않게땐 다음차에 투표 뽑는단 마인드 여기로 죽겠습니다 생선 3장 방장에 줘야 돼 와 쿠바는 더 좋겠어 아 특패 있어 슈바 알 진짜 예의없는 재킥 그냥 특패하는데 애벨하네 슈방자 기백 애벨한거 같아 돌려보자 낭봐 써야되나 그냥 그냥 cc기용 어 나이스워이 야스 이성자 판단 다 깔끔하고 이걸로 가야되겠어 다 레이저 레이저 여기도 나가니까 낭바로 가야돼 왜그러냐면 왜 낭바했냐면 그냥 cc기 보충으로 추방자 기백 이거 후반에 배치 너무 화렙지 머리아파 어 이거 페어도 있고 3페어 여가지고 아니 다 페어였지 야스워까지 4자방까지 방파 이걸로 가가지고 연승 한번 조지자 그죠? 후라야 이새끼들아 이런식으로 업치고 그냥 이자 4자방으로 간단 말인데 장승윤님 슈퍼채팅 7500원 감사합니다 어 싸가지 존나 없네 팔엽지 화이팅 8포 화이팅 아이 감사합니다 이거 봐봐 시범 레이저 하나로 늘리고 레이저 모토 달구요 어 이자보다 확실히 업쳐서 자방채 넣는게 이득이었다 그죠? 레이저 하나도 추가하고 애들도 세게 패가지고 레벨어버그는 시끼들 싸가지 없이 망기 못하게 그냥 어 담그구요 총검 너무 좋은데 애들 진짜 세게 패잖아 총검까지만 봐가지고 어우 돈이 너무 좋아 이렇게 되버리니까 애들 돈킥도 할수있고 밤 끝 같은것도 가능합니 이 정도면 확정 같은데요 그럼요 형님 다음까지 보면은 확정인거 같긴 한데 이 친구 아직 모르겠습니다 형님 돈 만원은 없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새끼가 구해 지금 돈 털어가지고 한번 척주가 끊길수도 있기 때문에 예 아니 품쇼 아닌거 같애 그냥 골드 레이저 베스트 골드 레이저 골드 레이저 골드 레이저 골드 레이저 골드 레이저 고리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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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 육 레이저로 바로 그냥 게임 끝내야돼 고리저로 아니면 제꾸 이런게 나을수도 있어 아이템 주는거 탈심하면 안돼 탈심 반지로 후반에 가면 좋은데 이걸로 일단 체감 준비 중 어어 미치겠다 팔찌팔찌팔찌겠어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해야될지 모델을 찾는다 만다 찐하라 뭐 이기라도 칸밀이야 시범 아이 싸가지없는 새끼야 레오나 이속 지금 죽여야돼 이새끼 어 방파차 쓰기 싫었는데 죽어 이 쓰레기야 이씨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욱 해코드 쓸 수 있습니다, 이거 롤처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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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까지 아니면 이거 안정.. 쓰으oor 두드레 нап 에코두션 싸가지없네 아쉬워봐라 아 대박 한번봐 어이트백 찬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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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팔민재 한번만 해줘 팔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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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찬빵 찬빵 아트 어떻게든 집어서 이겼네요 포미 아휴 클릭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롤 안쳤으면 졌겠다 아가져 밤끝 일단 쓰자고 아니 지금 2성 풀스쿼드여가지고 오이 빼고 아 모르겠어 이거 누가 이길지 트패가 너무 말팔려가지고 야 슈발 저포레이전인데 슈발 어떡해져 이거 저포레이전 네블랑 붕 안깝깁니다 붕붕붕붕 왜 이새끼야 팔 마무리하고 사쿠삼성 가야되나 뭘로 가야될지 모르겠네 이게 맞는데 아 일단 방파는 못했대 밤끝을 뭐해주느냐 이새끼 에코 이새끼 에코 이새끼 에코 이새끼 에코 이새끼 에코 여기서 돈 받고 이거 팔게요 카미를 시작 왜이래 방파를 하나 더 쓸까 보고야 형 쓰러들보다도 aparecer 서롯 방윽할게요 이거 근데 르블랑이 좀 나을 것 같아 그쵸 이거 1성 했다가 혹시나 털릴까봐 뭔 말인지 아시죠 대참사니까 1성 딱 털린다 여기 상대로는 안 죽을 것 같아 아 불안하냐 화장실 가고싶어 미치겠어 팔찌겠어 팔찌겠어 화장실 또 가고싶어 그냥 씨발 압박감이 좋대 이거 씨발 배그 이거 1대1인 것 같아 배그 1대1 이새끼만 안 만나면 돼 다 이기니까 주면 이길까 물보라 미쳤고 다음부터는 이새끼야 아 다음부터는 이새끼야 아 아 돈이 없어 팔빈제도 없어 아 도영포? 도장? 도장 갈까요? 도왕 도도왕 압박감이 지린다 이거 레이저단이어가지고 과학값 필요없을 것 같아 태불판 먹은게 여기 대기야 아 다음 턴에 여기 확정이잖아 그래서 무조건 비길이 써야돼 해줄게 에쌰 압박탑 ㅈ될 뻔했네 라스트 매칭온 아니야 이거야 지금 서렌 쳐줘 어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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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빈재 100만원이 걸린 마지막 대결? 저 알다 빨리 날아가 덜 공군744기님 슈퍼채팅만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장인을 모르십니까? 여포형님 부담 안되시게 연기하는거잖아요 장인채팅으로 32글자만 쳤어도 70인데 왜 치킨게임을 하셨나요? 여포형님 들리십니까? 파랩지의 목소리가? 원코도 안되나요? 여포형님 저포 왔습니다 원코도 안되나요? 들리십니까 파랩지의 목소리가? 형님! 아 이거 지금 약해 지금 약한데? 어 지금 좀 약한데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한 번만 이씨 아 한 번만 이번 턴 약하단 말이야 약한 턴이란 말이야 감사합니다 형님 흐어 흐어 가겠습니다 오우... 아 나 이번턴에 내가 벌어 지 너 황티보다도 빔 젤세히 갈려면은 도전! 도전! 아이씨.. 아.. 오케이 시비를 더 사고 싶은데 저포 2연속 뽑는 실력 좋았죠 아 빵테가 있었구나 기다려봐봐 이게 맞겠다 이게 젤센데 이게 젤센데 어어어 타트야 어어.. 아씨..발 잠깐만 오늘 발엽지때문에 1랭킹투네이션 1등 먹었네요 아이고 형님 축하드립니다 박수! 근데 여기 딴방에 더 쏘셨지 않나요? 아.. 일단 피봐 나중에 어디에 들지 모르니까 일단 업쳐놔야되는데 어 이거 개좋은데 아 이거 팔고싶은데 팔쑤가 없어 아 이거 팔고싶은데 팔쑤가 없어 오아.. 오아아.. 오아아아.. 일단 10원 이자 볼게요 냉정하게 미래를 보고 군대힘 아 치까미 없네 치까미 죽여! 죽여 이 개새끼! 어 나이스 이겼다 8패 왔는가 어 어이기 조금 더 좋았을텐데 이거 베인 패어 써야돼 패어 왜 이제 왔어! 팔없이 뒤실뻔 했잖아 아 근데 이거 제 생각에는 어 베인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어떡하지 아니 어이기 떠야돼 어이기 떠야지 시너지가 예뻐 어 이자도 오고싶은데 팔수가 없네 뭐가 붙을지 모르니까 아 조개는 아니지 아이오니아 충격기 어디갔어 아 이 싸웁새 아 마머스 이거 못잡는데 좀만 썩자 쪼끔의 기준이 애매모호해 야 바닥쳐 슈발 그냥 비에그 웨바잖아 그쵸 가림도 해봤고 에코이 슈바라! 어 리브네 도장박격 제발 한번만 한번만 특별 빨로 한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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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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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새끼 진짜 존나 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ㅏㅏㅏ interfer 싸 아아아으 brass 그냥 10만원을 달라해라 아이 감사합니다 만원에 10만원까지 태미 슈발 그냥